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국내의 현안만 다루게 되면 시야가 자꾸 좁아지니까 앞으로 방송 보신 분들이 시각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참 여러분들 그 호암 이병철이나 또 현대 정주영 같은 그런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참 이 반도체 사업을 일으킨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 칩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올해 2023년 또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가장 하트한 그런 주식은 엔비디아라는 그런 ai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의 여러분들 한 3배 가까이 여러분들 주식 가격이 됐죠. 이 칩이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칩이. 여러분들 올해 보시게 되면 이 엔비디아라는 주식이 올 연초에 한 165불 130불 140불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 주가가 500불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뭐 지금 독점적으로 ai용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를 이제 등극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이 주식 가격이라는 것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이제 한때 정말 여러분들 세상을 호령했던 그런 인텔 인텔의 주가입니다. 이게 인텔의 주가니까 이 최고가가 됐을 때 한 60불 되었는데 최저 여러분들 한 20불 대까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지금 반등해 가지고 한 45불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시장이 굉장히 역동적인 거죠. 인텔 주식이 계속 이렇게 이제 그동안 부진을 싣고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뭐 주식시장 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 우리가 여러분들 국내 문제로 그렇게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더라도 세상은 뭐 그냥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역동적으로. 그래서 이런 세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도 굉장히 개방적이어야 되고 국가도 굉장히 열린 사이를 지향해야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열려 가지고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인텔이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으로 ai용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왕년에 반도체 제왕이었던 인텔에서 이제 우리가 대체 제품을 내놓겠다. 이런 자본주의 발전사라는 것이 특정 기업이 새 상품을 만든 다음에 독점이윤을 향유하고 있으면 경쟁사들이 계속 여러분들 그 제품을 넘겨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독점이윤이 줄어들면서 그 제품 가격이 내려가고 범용 제품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여러분들 그 제품을 살 수 있는 그게 자본주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좌파라든지 좌익 사람들이 도대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세상이 이런 움직이는 그 방식을 그냥 그대로 정직하게 보게 되면 얼마나 세상이 역동적인데 그걸 계속 역주행을 시키겠다 하니까 정신적으로 내가 볼 때 너무나 문제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죄를 범하는 거죠. 정치 권력을 장악해 가지고 나라를 거꾸로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후퇴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텔은 내년 생성형 인공지능 ai 모델 학습에 최적화된 ai 칩 제품명 가우디3를 출시합니다. 각종 테스트에서 다른 그래픽 처리 장치보다도 성능과 효율 면에서 가성비가 높다는 것이 검증됐습니다. 그 인텔이 엔비디아가 누리고 있는 그 ai용 여러분들 반도체 칩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미리 예상한 사람들은 인텔 주식이 저평가됐을 때 삭했죠. 이게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방송에서는 이런 국내 문제도 다루지만 시야를 좀 넓히고 좀 더 도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 인텔은 딥러닝 및 대규모 언어모델용 차세대 ai 반도체 칩 가우디3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아주 고가의 그냥 상품이 없으면 뭡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 h100이 주도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에 도전장을 냅니다. 가우디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가우디3라는 브랜드로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전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후발주자들이 신제품을 선보이며 추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는 칩이 결정할 것 같아요. 칩이. 반도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전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후발주자들이 잇따라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제 amd라는 그런 회사는 mi300x라는 제품을 출시하고 이제 엔비디아의 h100의 이름 대비하는 엔비디아는 더이름 고성능의 h200이라는 상품을 2024년에 내놓고 인텔은 또 가우디3를 소위 3인방이 이제 격렬하게 여러분들 그동안 가장 죽을 썼던 기업이 인텔인 거죠. 저 기업이 어떻게 저렇게 돼가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저력이 있는 기업이네요. 이렇게 이제 세계 상품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면 훨씬 더 ai 여러분들 기술이 기본적으로 채택하는 회사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또 생산성이 향상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모든 중심은 미국이 역동성을 보장을 하니까 엄청난 뭐죠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텔의 강력한 경쟁자인 amd도 지난 6일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투자자 행사를 열고 최신 ai 칩인 인스틱트 mi300x 시리즈를 공식 출신한다고 밝혔다. amd는 엔비디아의 h100에 비해서 2.4배 높은 메모리 밀도와 1.6배 이상의 대역복을 제공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amd 주가가 여러분들 한 100불에서 130불 이상 정도까지 지금 뛰은 거죠. 그러니까 뒤로 가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 세상은 뭡니까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한 1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이면 2012년 정도가 되는 건데 그때는 아마 스마트폰이 언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이 아니겠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으려면 키를 쓰고 뭐죠 적응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인텔이 이제 신제품 업계 관계자는 인텔과 amd가 엔비디아를 당장 위협하기는 힘들겠지만 새로운 칩이 나올 때마다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 이름 주가가 지금 500불까지 올라간 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경쟁사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대체가 많이 될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세상이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 여러분들 펀드가 soxx라는데 지금 주당 한 500불 정도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10개 분야의 주식을 비중을 달려가 보는데 브로드컴, 콜컴, 엔비디아, 인텔, amd, 마벨 이런 회사를 타이완 세미컨닥터, tsm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개별 주식 투자보다도 펀드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이 sox의 필적할 정도 여러분들 강력한 가장 시장 가치가 큰 펀드가 smh 펀드인 거죠. 구성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브로드컴이 1등인데 여기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tsm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별로 사지 않고 한국인들은 soxx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세상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죽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낙후대가 계속 d만 보고 되고 d를 보면 되는 겁니다. d를 보면 안 되거든요. 가끔 성찰하고 반추할 필요는 있지만 앞을 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실수나 실패를 복귀해 가지고 이제 다음엔 실수나 실패가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건 중요한데 d를 자꾸 보면 안 되는 거죠. d를. 나라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고 d를 계속 보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겸운을 넓힐 수 있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스탁 가운데 하나인 soxx etf 펀드라는 것은 이런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미국의 여러분들 대표적인 그런 반도체 회사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smh는 놀랍게도 tsm 타이완 이런 소재의 반도체 회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이런 국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자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컬 STA shortage respondbG 오 미디어컬して